부작용이 가장 많은 영양제 1등부터 10등 알려드리겠습니다 1등은 무려 3,372회나 부작용 신고가 들어갔는데 제품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길래 이런거죠? 미친놈가?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드시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시죠? 거의 대부분 어 이상하네 이것 때문인가? 먹지 말아야겠다 이러시거나 구매처에 전화해서 이거 못 먹겠어요 환불해주세요 이러시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일부 소비자분들은 시각처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신고를 하시죠 그렇게 접수된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 중에 부작용 신고가 가장 많은 10가지 그리고 최근 3년간 부작용 신고가 급증한 6가지 제품들이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일부 소비자분들이 신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부작용 건수는 훨씬 많다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2013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0여 년간 신고된 총 13,488건의 부작용 신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작용이 많은 영양제 탑 10 10위는 소팔메토 전체 13,000여 건 중 366건으로 10위를 차지했는데요 전립성 건강에 좋은 남성 영양제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국내는 물론 전 세계 영양제 시장에서 짝퉁이 제일 많은 게 소팔메토랑 프로폴리스다 말씀드리는데 아마 그 영양이지 않을까 싶어요 소팔메토 추출물은 이게 기름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소팔메토가 아닌 정체불명의 기름을 먹으면 당연히 속이 좋지 않고 탈이 날 수 있겠죠 다음 9위는 홍삼입니다 사실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이슈는요 많이 팔린 제품일수록 많아지게 돼 있어요 몸에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홍삼 판매가 여전 같지 않죠 그래서인지 홍삼의 부작용 신고 건수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삼하면 우리나라 대표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유독 이 홍삼만 판매가 감소한다는 건 그동안 너무 국뽕으로 판매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죠 자 8위부터 6위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8위는 MSM, 7위는 차전자피, 6위는 백수호 MSM은 관절제품이죠 이 관절제품들이 아무래도 소염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아요 뒤에서 말씀드릴 최근 부작용이 급증한 제품들에도 관절제품이 두 가지나 있는데 관절제품은 아무 때나 드시지 마시고 식사 직후 섭취만 지켜주셔도 상당수의 부작용이 없어집니다 다음 차전자피는요 배변활동에 좋은 대표적인 제품인데요 원래 이 배변 쪽 제품들이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고 건수가 많은 것이고요 백수호는 2015년에 가짜 파동이 있었죠 전체 454건 신고 중 대부분이 그 해 신고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판매가 거의 안 되다 보니까 부작용 신고도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위 4위 이어가겠습니다 부작용이 많은 영양제 5위는 프락토올리고당입니다 유산균의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죠 총 487건의 부작용 신고가 있었네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프락토올리고당이나 식이섬유 같은 프리바이오틱스를 드시고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고 변비가 심해지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랬더니 관련 전공자라고 하시는 몇 분들이 댓글로 야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는 수많은 논문들로 검증이 됐는데 네가 전공자도 아니면서 어디서 헛소리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어떻죠 부작용이 엄청 많죠 어떤 이론이나 연구 혹은 논문은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절대로 진리가 될 수는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4위는 가르시니아 총 597건이 되겠습니다 이 가르시니아가 부작용 이슈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다이어트 성분인데요 제품을 잘 고르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고 부작용 징조가 나타날 때 섭취를 중단하시면 가르시니아만큼 안전하고 효과 좋은 다이어트 보조제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천드려서 가르시니아 제품 굉장히 만족하면서 드시는 분들 많죠 자 부작용이 많은 영양제 마지막 탑3가 남았는데요 남은 3가지는요 지금까지 나온 영양제들보다 부작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위부터 볼게요 총 1019회 부작용 신고가 접수되었고요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이렇게 높은 순위로 나올 줄은 모르셨죠 뒤에 이어질 1위 2위는 더 기가 막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이면서 염증에 좋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면서 맹신하시는데 저는 그에 비해 좀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죠 오메가3가 좋긴 하지만 매일 강박적으로 챙겨 드실 필요는 없다 특히 염증 쪽으로는 오메가3보다 좋은 게 많다 말씀드리는데 부작용 건수도 의외로 많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솔직히 오메가3 효과가 진짜 좋다면 관련 질환들이 좀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죠 다음 2위는요 총 1538건의 부작용 신고가 접수된 프... 프 뭘까요? 프로폴리스? 아닙니다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과 비피더스균 프로바이오틱스 물론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부작용 사례도 많은 건데요 유산균 하면 굉장히 평이한 영양제잖아요 그런 것 치고는 1538건이면 너무 많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남들이 좋다니까 소비자도 막 사먹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 판매업자들도 너무 막 만들어서 막 파는 게 프로바이오틱스인데 제가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수많은 문제점들이 이 2위라는 순위로 증명이 되었죠 이래서 아무 프로바이오틱스 보장균수 많다고 싸다고 무턱대고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 올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되실 때 하나하나 다시 보시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제대로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근데 광고가 없어요 대망의 1위는 총 13,488건의 부작용 신고 중 무려 3,372건을 기록한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종합영양제 비타민 D, 비타민 C,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거 좀 높은 수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판매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 사례가 많은 것이겠지만요 평이한 영양제일수록 부작용이 나타나도 신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게 최근에 팬데믹을 기점으로 급증했는데요 지나치게 여러가지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간 제품이 많고 또 예전과 다르게 고압량 제품들이 많아져서 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2위 3위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어서 최근 3년간 부작용 신고가 급증한 영양제 6가지 빠르게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콘드로이친, 보스웰리아,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애나 17, AP 콜라겐 요소폰, 페타이드, 인동 덩쿨 꽃봉오리 추춤, 그린세라 F, 그리고 바나바 잎 먼저 콘드로이친과 보스웰리아는 관절 제품이죠 앞에서 관절 제품 부작용이 많다고 말씀드렸고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애나 17, 이건 다이어트 유산균인데 이게 한 4, 5년 전부터 잘 팔렸던 제품인데요 그동안은 부작용 신고가 없다가 작년, 그리고 올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뭔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업체에서는 좀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AP 콜라겐 효소 오븐 펩타이드 이건 아모레퍼시픽에서 파는 콜라겐 제품인데 다른 콜라겐 제품들의 부작용 신고가 거의 없는데 반해서 이상하게 이 제품은 부작용 신고가 많아요 이것도 아모레에서 제품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인동 덩쿨 꽃봉오리 추춤을 그린세라 F는 와 이건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제품도 아닌데 특히 올해 1월, 1월 달에만 부작용 신고가 7건 판매량 대비 이 정도면 좀 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지막 바나바 잎은 요즘 하도 뭐 혈당, 제로당 하다 보니 최근에 바나바 잎 제품이 많이 팔리면서 부작용 신고가 급증한 것인데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드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 시간 부작용 신고가 많이 된 제품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라도 작용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먹었는데 아무 작용도 안 하면 부작용도 없어요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도 좀 이상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섭취를 중단하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건강기능 의식이나 영양제 드실 때 부작용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번 시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성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오죽하면 신고까지 하겠어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닷컴에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